안녕하세요. 동물실험에서 통계처리를 위한 최소한의 샘플 숫자는 4마리라고 합니다. 정말 작은 것 같은데요. 또 다른 분은 6마리 이상으로 배웠다고 합니다. 또 다른 분도 6마리 이상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동물실험에서 통계처리를 하기 위한 동물의 숫자가 이렇게 작다면 어쩌면 이미노미기 헐박사도 토끼 몇 마리와 동물실험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에 어떤 분은 좀 더 전문가스러운 답변을 해줬습니다. 그냥 4마리, 6마리로 배웠다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게 아니라 파워아날리시스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스태티스컬리 시그니피컨트한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개체수를 계산해야 한다고 합니다. 실험 조건에 따라 파워아날리시스는 달라지기 때문에 고정된 최소 샘플 숫자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경험적으로 6마리 이상이면 통계처리할 수 있더라 라고 알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스태티스컬 파워아날리시스는 통계적 검증력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통계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표본의 수를 결정하는 용도로 많이 활용됩니다. 표본의 크기를 계산해주는 프로그램을 보겠습니다. 인풋 파라미러에 들어가는 숫자들을 보면요. 우리가 저번에 공부했던 이펙트 사이즈가 있고요. 의사 선생님들이 통계학자에게 임상시험을 하기 위해서 모집할 환자의 수를 계산해달라고 할 때 통계학자가 이펙트 사이즈를 물어보면 놀란다고 했던 바로 그 이펙트 사이즈입니다. 아니 내가 임상시험을 하는 이유가 이펙트 사이즈를 알기 위한 건데 이펙트 사이즈를 알려달라니요? 라는 반응이었죠. 추정치를 넣어야 합니다. 그래야 임상시험을 할 때 필요한 환자 수를 구할 수 있죠. 그리고 또 다른 파라미터들은 무엇이 있는지 보면요. alpha error probability가 있고요. 유의 수준이죠. alpha입니다. 0.05로 보통 설정하겠죠. 그리고 밑에 바로 power가 있습니다. 1-beta error probability입니다. 검정력이죠. 이건 0.95로 설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표본의 크기를 계산하려면 이펙트 사이즈가 있어야 하고 알파가 있어야 하고 베타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표본의 크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시에서는 1-베타를 0.8로 하고 계산했는데요 최소 표본의 수가 68개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펙트 사이즈를 줄이면 표본의 수는 어떻게 될까요? 표본의 수는 늘어나겠죠 그만큼 효과의 차이가 없으니까 표본의 크기를 늘려야 제대로 알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플롯은 이펙트 사이즈에 따른 샘플 사이즈를 보여줍니다 0.3으로 이펙트 사이즈가 가장 클 때는 표본의 크기가 가장 작죠 하지만 0.1로 이펙트 사이즈가 작아지면 표본의 크기는 더욱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차이가 작을수록 샘플 사이즈는 더 커야 한다는 것이고 차이가 클수록 샘플 사이즈는 더 작아도 된다는 겁니다 즉 약효가 뛰어날수록 샘플 사이즈는 적어도 됩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요 샘플 사이즈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펙트 사이즈가 필요하고 알파와 베타도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 공부할 베타는 도대체 뭘까요? 샘플 사이즈를 구할 때 파워 어널리시스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파워, 검정력은 또 뭘까요? 우리가 통계에서 파워라고 하면 검정력을 말합니다 스태티스컬 파워라고 하면 검정력이라는 것이죠 검정력이 무엇이냐? 대립가설이 사실일 때 이를 사실로써 결정할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연구자가 채택하고 싶은 가설이 실제로도 참인데 연구 결과에서도 참이라고 결정할 확률이라는 겁니다 연구자 입장에서는 검정력이 높을수록 좋겠죠 하지만 검정력이 높으면 1종 오류를 높일 가능성도 커집니다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기 때문이죠 검정력이 90%라고 한다면 대립가설이 참일 때 실제로도 참이라고 결정할 확률이 90%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대립가설이 참인데도 귀무가설을 참이라고 결정할 확률은 10%라는 뜻이기도 하죠 대립가설이 참인데 귀무가설을 결정하는 것은 2종 오류라고 합니다 보통은 1종 오류가 2종 오류보다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접하는 실험에서는 1종 오류를 최대한 피하기 위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현재 살펴보는 2종 오류보다 말이죠 검정력이 좋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2종 오류를 범할 확률이 작아진다는 겁니다 2종 오류는 베타에로라고 하는데요 아까 봤듯이 검정력이 90%라면 베타에로는 10%가 됩니다 검정력은 1- 베타라고 할 수 있죠 예시에서의 90%가 검정력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볼 때 우리가 실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결론내리기 위해서는 충분한 검정력을 가져야 하겠죠 왜 그러죠? 대립가설이 참인데 대립가설을 참으로 결정할 확률이 50%라고 생각해보겠습니다 말도 안되죠? 실험 후 연구자는 안타깝게도 대립가설을 채택하지 못하고 귀무가설을 채택하고 말았습니다 아까운 돈과 시간을 써버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나의 신약이 효능이 없었던 걸까요? 그냥 포기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대립가설이 아무리 참이어도 실험 결과 대립가설을 채택할 확률이 50% 동전 던지기 수준이었던 걸 생각해보면요 실험은 열심히 기껏했는데 진짜 약이 효능이 있어도 효능이 있다고 결론내릴 확률이 반밖에 안되는 겁니다 연구자는 이런 실험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험은 충분한 검정력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 내 약이 진짜라면 진짜인 걸 판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죠 충분한 검정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표본의 크기가 있습니다 표본의 크기가 클수록 검정력은 증가합니다 당연하겠죠? 전수조사한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통계를 이용하는 건 전수조사를 못하기 때문에 추정을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전수조사를 했다고 하면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연히 검정력은 100%일 겁니다 왜? 실험 자체가 실제값을 나타내니까요 틀릴 확률이 0%입니다 반대로 표본의 수를 확 줄여본다고 생각하면 틀릴 확률은 또 늘어나겠죠 그래서 표본의 크기는 늘어날수록 전수조사하는 것과 비슷해지는 것이므로 검정력은 증가하는 겁니다 실제로도 대립가설이 맞는데 실험 후에도 대립가설을 채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검정력이란 우리가 믿고 있던 사실이 틀렸다고 통계적으로 확인되었을 때 믿을 수 있는 정도를 말합니다 기무가설이 틀렸다고 했을 때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 정도죠 즉 대립가설이 맞았을 때 대립가설을 채택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신약개발에서 검정력은 왜 고려할까요? 그건 바로 환자 수를 몇 명으로 결정해야 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비용이 별로 안 들면 상관없이 많이 뽑으면 됩니다 그러나 환자 한 명당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임상시험은 비용을 최소화하는 최적의 환자 수를 대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환자가 많을수록 결과가 정확해지는 건 모두가 다 알죠 하지만 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충분한 검정력을 확보할 수 있는 환자 수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검정력을 통해 표본의 크기를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1-베타 검정력과 대응되는 개념인 유의 수준은 알파라고 합니다 알파는 기무가설이 참일 때 기무가설을 기각할 위험의 최대 허용 수준입니다 1종 오류를 범할 최대 허용 수준이죠 그 이상은 1종 오류를 범하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주의를 기울이는 것도 바로 이 1종 오류를 범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최대치로 얼마까지만 허용해 주겠다는 게 알파입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검정력이란 대립과설 H1이 진실일 경우 기무가설 H0를 기각할 확률입니다 효과가 있을 때 효과가 있다고 잡아낼 확률입니다 말 그대로 효과를 검정해내는 힘이 검정력입니다 영어로 파워라고 합니다 노멀 디스트리뷰션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H0는 0가설이고요 H1은 대립과설입니다 H1 대립과설의 그래프를 보면요 빨간색 수직선의 오른쪽 영역에 얼마나 포함되었는지가 검정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β라고 적혀있는데요 이것이 검정력입니다 검정력의 정의를 다시 곱씹어보면요 약이 효과가 있을 때 진짜 효과가 있다고 잡아낸 힘을 검정력이라고 했습니다 1-β가 맞죠 대립과설이 참일 때 대립과설이 참이라고 잡아내는 힘이죠 1-β는 커야겠죠 그래야 임상시험을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1-β가 작으면 검정력이 낮다는 건데 그렇다면 약이 효과가 있는데도 효과가 있다고 잡아내질 못하게 됩니다 1-β를 크게 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기강력이라는 빨간색 수직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겁니다 그렇다면 1-β가 커지겠죠 하지만 동시에 무엇이 커지나요? 알파가 커집니다 알파가 커지면 일종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트레이드오프가 있는 겁니다 검정력을 키우려다 보니 일종 오류를 키울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완벽한 건 없는 겁니다 적당한 수준에서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졸 요약입니다 1-β는 검정력입니다 검정력은 효과가 있을 때 효과가 있다고 잡아낼 확률입니다 클수록 좋겠죠 하지만 반대로 알파는 작아지게 되니까 적정한 선에서 타협을 해야 합니다 표본의 크기를 구하려면 이펙트 사이즈 알파 베타가 필요합니다 통계는 어렵지만 한번 이해하고 나면 시야가 훨씬 넓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논문을 직관하는 통찰력도 분명 기를 수 있을 겁니다 제약바이오 기업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임상시험 결과 논문을 읽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효과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구별해내는 눈을 길러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